1, 2, 3. 오, 좋아요. 1, 2, 3. 다음부터 보겠습니다. 이제 가운데 가주시고요.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았고 우리가 찍었는가 싶은 정도로 가슴이 좀 뻐근한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데. 너무 좋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거의 진짜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어요. 내가 왜 그랬지?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나이에 대한 거고 성별에 대한 거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우선 그런 걸 다 걷어내기까지 용기를 좀 많이 주셨어요 주위에서.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. 그냥 뭐 진짜 지나가는 단역이라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걸 또 깨닫게 됐고 배우게 됐고 정말 힘든데 쉽지는 않았어요. 너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. 진짜 잘했어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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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. 난 난 난 난 전기 Um, stop 쉽겠지만 우리가 우리 없단 나는 유로 신경 그 안의 달인처럼 나른의 Interview 지쳐가는 Love Story 제 밖이건 대체 자리 너를 찾기 위한 Racine Game I'm being free I'm being free 불타오른 Love Story 무너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 둘이게 어떻게 할까 간단해 따라해봐봐 기억해